자, 계속해서 청문회 소식 짚어보죠. 오늘 청문회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참석했습니다. 박정은 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으로 느껴지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을 받았다고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진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오후에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왜 이틀에 걸쳐 오해식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 또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기 변호가님, 일단 박정은 전 수사단장 그동안 계속했던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는 전화를 틀림없이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당하는 사람 쪽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가 만약에 있었다는 걸 또 여러 차례를 통해서 이거를 외압으로 느낍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그럼 이건 안 되지라고 적극적으로 푸는 행위가 그 뒤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거는 그냥 수사 외압이 아니었다고만 만약에 말한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이 상황을 박정은 그 대령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봐서도 수사 외압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요? 사단장 같은 경우에 파면이 됐었는데 대통령실의 어떤 개입 이후에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됐다든가 그리고 본인은 두 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반려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은 흔쾌하게 이걸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서를 거부하면서까지 그냥 대충 이 청문회를 떼우려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쉽다. 오히려 이런 건 오해입니다. 그 뒤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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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있었고 저의 마음은 그때 뭐였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서 저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송 의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정은 전 수사단장 이야기. 이번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돼야 된다는 그 박정은 대령의 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미리 마련해 놓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도 공수처가 굉장히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런 분들은 열몇 시간씩 몇 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 수사도 상당한 그 진도가 나간 걸로 보이는데 그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다음 단계를 고려해 봐도 늦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에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국민들이 그러면 총선에서 심판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 분노가 생기기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벌써 국민들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그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행동이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강변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 신분일 때 44살 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300만 원을 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즉,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или